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6일 전북수출기업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번 미팅은 청중과 기업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26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조청 전북수출기업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장, 수출선도기업 CEO 등 패널과 청중, 기업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장정보, 바이어, 판매망 확보 등 수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과 수출지원기관 관계자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안에 대한 패널들의 집단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같은 초보 스타트업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다음에는 꼭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저는 수출을 준비했고 어떻게 수출을 했고 라는 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청중 참여 소통 시간을 통해 수출기업이 패널 토론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수출 선도 기업, 정부 수출 유관 기관에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국가적 소명이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 집중된 수출 의존도를 대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인도, 아중동,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중기청에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인큐베이터를 늘리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술 교류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2017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 R&D, 정책 자금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수출 확대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KNN 유혜광입니다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한 전북 전주시가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칭 대한드론축구협회 창립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화산체육관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준비를 위한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향후 대한드론축구협회를 설립하고 드론축구리그를 출범시키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에 나섭니다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은 드론축구 보급과 활성화에 앞장서게 되며 드론축구의 진술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게 됩니다 지난 24일 산림과학원이 내놓은 전국 산림 건강성 진단 평가에 따르면 전북 지역 산림 11%가량이 쇄약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고사한 나뭇가지와 잎이 많다는 건데요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권 산림의 건강 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 평가 결과 매우 쇄약한 5등급을 맞은 전북권 산림은 전국 평균보다 약 5배 높은 6%에 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한상섭 교수는 그 원인으로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온난화를 지목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나무에 증산작용을 방해하고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하여 나무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전북권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난대리무 북방 생육 한계선이 걸치는 지역이 되어 겨울철 기온 변화에 따른 난대리무 고사 또는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숙박후기를 기술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한 교수는 전북지역 산림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산림내 고사목을 제거하고 전북산림건강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산림상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세계적인 산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국내에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초대형 원탁토론회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행사 전날 개별 통지된 내용에 따라 지정된 원탁에서 1차 토론을 하고 전체 토론과 2차 토론까지 거친 뒤 투표를 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토론회 참여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6일 남원 한빛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열린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모의의회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적 가치관 확립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원여자고등학교, 남원하늘중학교 등 4개 학교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 신청을 하여 6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모의의회에는 학생 20명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의장선출과 회기결정 및 안건상정 처리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세리비아, 카자흐스탄 등 14개 국가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급 공무원 16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한국정보와진흥원과 함께 2017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을 오늘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5일간 진행하는데요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글로벌 5대 권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과의존 현상이 높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14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가부는 위험군으로 나타난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를 받아 개인별 과의존 정도를 반영한 상담과 병원치료,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일본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